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토끼님이 제 입에는 지금까지 지각 한 번도 한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책임감 각 그래서 든든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제 입이 진짜 지각 한 번 한 적 없으세요? 제가 김성실 아닙니까? 김성실. 옛날에 손석기의 시선집중 때 한두 번인가 전날 음주로 인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펑크는 안 냈다 뭐 이런 얘기군요. 펑크 낸 적이 없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렇군요. 나이 들어서 아침잠 없어서 지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했다니까 옛날부터. 네, 알겠습니다. 정승호 남자님이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길 차에서 듣다가 신근경색으로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 대기 중에 처음으로 유튜브로 봅니다. 9시에 수술실로 내려갈 건데 평소처럼 9시 반까지 들을 수 있겠네요. 다들 건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신근경색으로 제가 심장이 쿵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천만당이네요. 정말로 큰일 나실 뻔하셨어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시고 이렇게 또 함께 들어주신다니까 저는 감사하기는 한데 조금 가족분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찐찐팽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은 다시 보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빨리 쾌차하셔야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정승호 남자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566님은 청량 음료보다 시원하게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강력 소화제 시선집중. 오늘도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을 해야죠. 속을 뻥 뚫어들일지 화를 돋굴지. 이거는 마지막에 판단해 주시고요. JBS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속보가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드디어 잡았다고 합니다.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를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테세이라는 기밀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의 대화방 운영자였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국방기밀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기밀정보 반출 소지 전파 혐의라고 했습니다. 위조 이야기는 아직은 없는 건데요. 그런데 물론 언론은 해설을 하면서 위조 여부도 수사를 할까 이런 식으로 덧붙이고는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표는 지금 이렇다. 이런 속보만 일단 전해드리고 정말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느 범위인지 대한민국과 관련된 내용이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들도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이 일병인데 이런 기밀문서를 접근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AP통신에 따르면 이 테세이라는 공군의 정보부 소속이라는 직급상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무튼 위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일단 반출한 사람은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시선 집중을 할 텐데요. 어디에 집중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군문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자, 이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마저 들어보시죠.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도록 돼 있지 당 대표가 그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로가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르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 정치인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뭔가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주시죠. 자. 김기현 대표식 정리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건데요. 문제는 정무적 고려 없이 형식 논리에 빠져서 일을 처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런 사고인데요. 정광은 목사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어 그래서 구두로 경고를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니까 윤리위에 맡기는 거고. 참고로 어제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자신한테 해촉 권한이 있으니까 해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조직표에 따라서 일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평면적 조직표가 아니라 맥락의 시간표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주 간단한 반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을 해촉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따라 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 반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제 짧은 머리로는 찾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모냥 빠지는 걸 염려해서다. 이런 해석밖에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에 밀려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김재원 최고위원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먼저 해버리면 밀려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지적이 오히려 정당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냥 빠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김 대표의 연포탕이 연대 포기탕이냐 이런 말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홍준표 시장이 뭘 잘못을 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썼다 지운 비대위 운운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가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눈치를 본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 이런 말을 김기현 대표가 했거든요. 지금 이 말은 정광훈 목사를 겨냥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지금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발끈했냐면 당 지도부가 정광훈 목사 하나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존심 상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광훈 목사에게 경고 발언을 했던 거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그런 경고성 발언에 녹아있는 문제의식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하면서 했던 문제의식은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그게 다른 건가요?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도부를 흔드는 거다 뭐 하는 거다라고 기분 나빠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단호하게 정광훈 목사가 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민주적 리더십으로 오히려 역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있죠.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잖아요. 당 운영을 못하고 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는 쓴소리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모습. 이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사감. 그리고 사감의 핵심은 자존심. 이런 게 지금 발동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징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손수조 전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 대변인이 또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의 망언 기억하십니까? 작년 8월에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말했다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당한 의원인데요. 당이 이 김성원 의원을 동두천 연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손수조 전 대변인이 SNS를 통해서 이걸 강력 비판한 건데 김성원 의원에게는 정치 여정이 모두 쇼가 아니라면 스스로 조직위원장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당 지도부에는 임명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도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징계 시효가 끝나고 나서 임명을 한 거니까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정무적으로는 전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한 사람 징계 문제가 지금 당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심의 역행은 아주 심각한 막말을 했던 사람을 위원장으로 다시 임명을 한다. 이 타이밍이 제대로 된 타이밍이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했던 형식 논리상의 판단과 정무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제 지적은 이 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수조 전 대변인은 수혜망원자 조직위원장 임명 홍준표 상임고문은 해초 이건 폭망각이라고 썼던데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융기의 캔디님 요즘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저는 왜 자꾸 두더지 게임이 생각날까요? 라는 촌철을 남겨주셨고 속 시원한 가스명수님은 혹시 홍준표 시장이 초보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한 것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해초기에 혹시 용산의 뜻이 담겨 있느냐. 이따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가 예정이 됐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알권리님. 피거품 내는 고깃덩어리는 냄비 속에 있는데 위에 뜨는 거품만 계속 걷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날카로운 촌철을 남겨주셨네요. 비유가 또 먹는 비유가 나왔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어제 나흘간의 일정을 끝냈습니다. 100명 의원이 나와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 자리였는데 개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난상토론은 없었고 그냥 릴레이 독백만 있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대체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용혜인 의원의 이런 평가가 귀에 꽂히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원위원회는 실패했습니다.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죠. 의원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이었다. 백가쟁명이었다. 이거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소속 정당과는 다른 입장 또 동료 의원과는 다른 입장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현상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결국 선거제 개편의 해결이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이 아니라 정당별 정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거꾸로 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박홍근 민유당 원내대표는 전원이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전원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정리해서 의견을 압축해보자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흔쾌히 동의하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나마 다수가 동의한 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접근법이라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론이란 걸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최대 공익수를 구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냥 통과 의뢰에 맡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전원위가 열릴 거다라고 하면서 많은 언론이 그때 끝장토론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끝장토론까지는 몰라도 난상토론이라는 표현은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게 그냥 독백의 자리였잖아요. 독백의 자리였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다. 텅 비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100명의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다수의 의원이 이야기한 거를 그럼 채택을 할 거냐. 그런 거라면 전원위원회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닐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아직 있고 전원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라고 하거든요. 도돌이표 끝에 마침표는 찍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국회 정계특위에서 이제 그 안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애초에 일정표에 있었는데 그 국회 정계특위의 운영 주체는 정당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원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이 정리가 돼가지고 주고받기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결국은 귀착이 될 거라는 건데 오히려 관심사는 다른 데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또 초재기에 들어갈 거냐. 계속 밀당하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총선 목전에 가서 앗뜨거 해가지고 또 급주할 거냐 아니냐. 오히려 이게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한 번 하게 됩니다. 왠지 슬픈 예감이 드는데 지켜보겠 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요. 김진선 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용혜인 의원의 한마디가 정리가 되네요. 역시 이번에도 선거제 개혁은 정당의 유불리로 쩜쩜쩜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슬픈 예감을 남기면서 국회의회에 나왔으니까 양곡법이 재표결했지만 부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어제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 반대 112, 무효 1 이렇게 나와서 부결됐습니다. 가결시키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미달이 됐던 거죠. 무기명 표결이긴 했지만 표 계산은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와 찬성표, 국민의힘 의석수와 반대표 대비해보면 그대로 지금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주목 대상은 농촌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사실은 관전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상이 됐고 그러면 쌀값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농식품부 차관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세이비타임즈의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북한이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용해온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의 판단입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발사 여부를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위협적입니다. 발사 초기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던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분석을 통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체계의 ICBM을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중거리급 이상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비행 속도와 궤적, 특히 단 분리 시점 등이 기존 액체 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과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기반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게 어제 저녁 뉴스인데 오늘 아침에 북한 쪽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성 18형을 쏘아올렸다. 그리고 고체 연료 기반, 이게 지금 북한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고체 연료라고 하는 건데 액체 연료가 되면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해야 하거든요. 주입하는 데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빠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발사 징후를 포착을 해서 여차하면 때린다라고 하는 기본 전략이 이제는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핵심 문제로 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형 킬체인이 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아침에 쫙 깔렸던데 우리 정부가 어떤 답을 또 내놓을지 시선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120님이 3년째 즐겨 듣고 있는 애청사입니다. 내일 토요일 우리 너무 예쁜 손녀 다은이가 첫 돌인데 갈팡질팡하는 이 전국에 이런 멋진 시사 프로가 있다는 걸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두 분의 멋진 케미로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돌잔칠 때 이 음성을 틀면 10명은 확보하는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축하해 주세요. 다연아 돌 축하해. 무럭무럭 잘 커라. 네. 빨리 끝내게 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